경북 경주시가 2025년 에이펙 정상회의 개최도시로 확정되면서 경주는 지금 축제 분위기입니다. 시민들은 에이펙 정상회의 개최도시 선정을 자축하며 지역경제가 활기를 찾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병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옛 경주역 경주문화관 1918 앞 삼거리 곳곳에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에이펙 정상회의 경주 유치를 축하하는 현수막이 걸려있습니다. 2025 에이펙 개최도시 경주 선정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의 경주가 됩니다. 경주시민 모두의 힘입니다. 시민의 뜨거운 성원과 헌신 덕분입니다 등의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시민들은 도심 곳곳에 현수막을 걸어 에이펙 정상회의 개최도시 선정을 자축하고 있습니다. 경주가 국제행사도 많이 유치하고 또 앞으로 이걸 개결해가지고 관광객들도 많이 찾아오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주시민으로서 어떤 친절과 배려와 이런 거 꼭 이렇게 갖춰가지고 숙박, 요식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더 친절하고 청결하게 교통의 문제가 우리 정상들이 회의를 하는데 좀 더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민들이 많이 협조를 해줘가 에이펙은 전 세계 인구의 40%, 교역량의 5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경제협력체로 정상회의 기간에는 21개국 정상을 비롯해 6천여 명의 관료와 기업인, 언론인 등이 머물 예정입니다. 대구경북연구원은 에이펙 정상회의 경주 유치를 통해 9,720억 원에 달하는 생산 유발 효과와 일자리 7,908개가 생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경주 원전 관련 산업과 포항 철강과 2차전지, 울산 자동차와 조선 등 경북 지역의 우수한 산업도 세계에 알려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주를 통해 대한민국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선보이고 지역 경제도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유산의 도시 경주는 대한민국의 근간을 이루어온 도시로서 지방의 작은 도시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라는 그 시대 인구 100만, 천년 유업을 유지해온 세계 4대 도시입니다. 애인 명성을 회복하는 것. 축제 분위기 속 경주와 경상북도는 에이펙 정상회의 개최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신병균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신병균입니다.